11절부터 우리가 교회에 관한 네 가지 방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처음에 창출했는지 탄생케 했는지를 그분의 화목재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세 사람을 짓고 세 가지 더 방면이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 프린트문을 하나 나눠드렸죠 직역한 거 이거 갖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 있을 거예요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오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한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한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에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와요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와요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또 이런 방면 너희는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라고 딱 지적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원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2단들은 라오디기아 편지라고 했어요 라오디기아서라고 했다고 옛날에는 이 편지를 초기에는 2단이 맨 처음에 영지주 2단에서 게으른 여기는 라오디기아서라고 했어요 이 편지를 골로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세 교회 편지할 때 라오디기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골로세 마지막 장 가면 그래서 그 편지가 이 편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라오디기아에 보낸 편지는 소실돼서 없고 바울이 썼는데 그게 없고 이것이 다른 편지인데 아마 에베소에 보낸 편지일 거다 왜 바울이 가장 신경 쓴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가 이방인 선교를 할 때 가장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 에베소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복음의 거점으로 썼던 에베소에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서 후대 사람들이 에베소 안에 있니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마 에베소서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에베소라고 칩시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할 때는 너희는 여기에 이방인이고요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로 믿은 자들을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말이 계속 뒤에 가면 우리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첫째는 우리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인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혈통적으로 봤을 때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 유대인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도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를 믿어가지고 교회가 됐잖아요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를 믿어가지고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를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를 믿고 있는 유대인이 지금 복음 전파를 하고 다니는 복음 전파 팀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그래서 교회라는 측면에서 우리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합체를 얘기하고 있고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한례를 받은 사람이고 너는 한례를 안 받은 사람이다 아시겠죠 다시 11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이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인데 육체로 한례를 받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한례를 받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한례를 받지 않는 우리이다 무한례자다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 너희였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가 12절에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건 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은 약간의 잘못됐어요 번역이 자 12절 제가 번역된 거 보세요 저 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없이 있어 왔다 이렇게 본문을 징역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의 언약과도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하는 그 가운데 너희들도 있었다는 것도 배제시켜버리는 말로 오해가 살만한 번역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없이 있어 왔다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아니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리스도 없이 있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아예 구원을 못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 자체를 이런 생각을 자꾸 몇 번을 이런 단어를 들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가서 교리 같은 잘못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될 이유는 뭐냐 아하 그 원래적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 없이 있어 온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히 구원 받지 못할 존재다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는 멀리 떨어져 이스라엘의 시민권에 한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시민권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표현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한례를 받아서 그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 이스라엘 야곱에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처음 바꿨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아브라함부터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부성자 성령으로 계획해서 성령시대에 야곱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펼쳐져 갈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하고 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후손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고 우리들은 혈통적으로 봤을 때 할 예가 없이 약속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아래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책제함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언약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면 복주실 존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그러면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얘기 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멀리 떨어진 채 있어 왔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부터는 외인들로 써 있어 그렇죠 어느 누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방인이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아브라함 후손만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언약에 비해서는 우리는 언약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고 세상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 하늘의 소망 뭐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소망 수많은 소망들이 있는데 그런 소망도 없는 자들로 있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 표현은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여기 위에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쓴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라고 번역을 할까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이 제외시킨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당군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석가를 신으로 섬기고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별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그 선택지에 나의 성경으로 섬기고 그 선택지에 나의